지금 어딘데 어 이거 칩을 자기꺼를 빼가지고 옴니툴을 업데이트하래 칩, 어휴 칩도 오염됐네 채서린이 옴니툴이 됐네 아, 어휴, 어휴 제가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션으로 인정한 인정한 세상에 인정한 세상에 우리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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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안나 보네 어 이동해서 다른 몸뚱이에다가 만들어서 다시 넣으려는 시도였대 아니 지금 얘가 상태가 지금 안좋아야 지금 이 캐릭터가 너는 토론도에서 말했지? 네, 제가 그냥 혈압을 입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약간 이제 뭐 이상하냐한테 한 번 쳐맞아가지고 다른, 다른 데 가서 컴퓨터 확인해봐 화면 진짜 왜 이러냐 포부값? 포부값이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C야? P.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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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로 좀 뺄까? 이게 좀 괜찮나요? 멀리 빼?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해 멀리 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멀리 하면 더 멀미 날텐데 차라리 나 Simon, I think it's back be careful I don't know if you can take another hit 공기? 공기 탱크인가 보네 중국말로 써있어 근데 한문으로 써있지 예, 지금 다리도 절구 예, 지금 다리도 절구 람다 내가 여기있고 문이 뒤로 3개 더 있네 데이터 리커버 아크 방 주전 마크 사랑? 이름이 사랑이야 아, 사랑 공기 탱크 공기 탱크 방주 방주를 만들려고 했구나 이곳이 훨씬 편하게 보이네요 키우드 샤이안 어반파크 믹스 포레스트 대가리를 전자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 태워 그래서 아 이걸 보네 우주여행할때 아 하우쥬 디스크립 유 피지컬 컨디션 아 난 가짜 같애 난 사람 같지가 않아 하우쥬 디스크립트 유 멘탈 컨디션 아 아 멘탈은 괜찮아 하우쥬 디스크립 유어 센스 느낌은 어때 음 숨 약간 별로 안좋은데 통할 것 같애 뭐 어 센세이션 오브 유 뉴 컨디션 뭐라는거야 이즈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 음 음 음 뭔가 잘못된 것 같애 뭐 음 음 음 음 음 음 예스, 아임아운드 마이 프로그랭. 아이 돈 케어. 예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근데? 하우드 유... 펄시브 유 유 익스펜션? 어... 갑자기 누워봐. 나이프 워스 리빙. 네. 나이프 워스 리빙. 나이프 워스 리빙. 나이프 워스 리빙. 예스! 나이프 워스 리빙. 아크가 있는 아크가 있는 걸 찾았어요. 아. 아주 신뢰해. 내가 생각했던 거 같아. 아직 잘산아? 내가 진짜 왜 이렇게 했어. 생각하시네. 좀 지켜줄게. 어디에 있어? 잠깐만. 찾는거야. 눈을 찾고. 나이프게 해봐. 아크를 보냈구나 방주를 하늘에다 쏴서 보냈어 지구에 있는데? 아직 지구에 있네 약간 대서양 사이였죠 여깄네 아직 출발 안했네 그럼 그게 람다에 있냐 델타에 있냐 업사일런에 있는거 아냐? 타오? 타오에 있네 타오에서도 제일 끝부분에 있네 타오에 있네 찾았다 타오에 있네 타오에 있네 천국에 있네 너무 가까워 거의 다 이끌어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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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있네 미래에 있네 미래에 있네 미래에 있네 미래에 있네 미래에 있네 아쉣 미래에 있네 미래에 있네 근데 지금 미래에 있네 미래에 있네 이거 고치려면 저기까지 가야돼? 타오까지? 개쉣이네 뭔수로 가 이럴 어이 이거 먹으면 몸 낫는다 아, 이제 눈 돌아왔네요. 유리 두께봐, 이 미친. 어항이요. 아, 나갔다 온다. 아, 오케이. 자기 데리고 가래. 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다른 데가서도 자기 꼭 꽂아달라는데? 꽂는 게 좋다고? 좋았어, 출발해. 그러게요. 가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네. 나중에 옴니툴 개 커지는 거 아니야? 어? 옴니툴 우리 일반 퍼스널 컴퓨터만 해지는 거 아니고? 어, 요거 타고 가봅시다. 탈출용 잠수함. 제발.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왜 이래.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어이씨. 옴니틀을 업그레이드 쓸 수 있대 아 길 따라가면 되나요? 와 완전 공항이야 오 좋아 와 이 길만 따라가라고 아주 암네시아 제작진이야 아주 저거 뭔데 뭐야 어디 숨어있나 봐 야 만능 옴니툴 만능 옴니툴 개 만능이야 개만능이야 왜 올라왔을까 아 길이 있구나 아휴 완전 썩었네 아휴 완전 썩었네 주인공 빅데디에요? 아휴 눈이 하나 아파서 다 있네 딱 봐도 오른쪽이야 이거 뭐야 아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뭤 휴 여기 세타 같은데 이게 지금 세타 같거든요 헐 그냥 열려있네 뭐가 부시고 나왔네 길이 왜이래 이거 옆으로 가는거야? 스페이스 연타 쳐봤는데 수영 안하던데 사다리들이 다 무너지고 원래 뒤집어지기도 하는건지 아 개좁다 나 이런거 개 싫어하는데 개좁아 이리 내려와서 저 사다리? 아니겠지 사아 나와봐 아씨 좀 저러봐 아씨 아 깜짝 놀랬네 뭐 아이씨 아이씨 저는 웬만하면 게임 나오는거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대작 수작 가리지않고 해드릴테니까 제발 무슨게임 나오면 할거죠? 라고 묻지마세요 무조건 할거니까 오오 물속에서도 텔레비가 움직여? 아 기계야 아 기계야 뭐뭐 뭔데 아무런 침대 남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